8월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옵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제는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오늘은 내륙에까지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기온 어제보다 더 낮아서 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25도, 춘천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남 내륙은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10호 태풍 라이언룩의 영향으로 동해의 강력한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의 풍랑특보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은 낮에도 좀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25도, 안동도 25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중부로 확대돼서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정북과 경북에도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도 남부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